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란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절대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또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겨자씨의 비전처럼 아주 작아 보이지만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 복음에 충만한 제자로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절대 이 절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열방을 얻는 237망대를 저희들은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얻는 237나라 오촌 종족 보고만 하는 그 미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또 우리 예원교에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대 사명을 붙잡게 되면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또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혹은 또 기쁜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사명을 붙잡고 시공가를 초월하여 승리하는 예원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함께 힘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상황은 썩 좋지 않죠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음에도 이것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모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확인이 되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지금 처한 상태가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 오로지 성령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아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땅끝까지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또 저희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이 무엇이냐 영원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생명살리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살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원교회를 통해 또 예원의 전도자분들을 통해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절대 사명인 3인 1조 운동, 스타트 만 운동, 4천 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의 주역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사도행전 1장행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미션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에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란 절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역할 수도 없고 거역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한 언약은 분명히 성취하시며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언교를 통해 우리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 하는 미션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기 바랍니다 욕기 23장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행하시나니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아무도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미션과 이 절대 사명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분명히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명 한 명을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 해 절대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돌이키고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대 사명이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오직 기도로 우리들의 예체질, 예습관,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다민족 현장과 시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4등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임을 확실히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 때 불신자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함께 살아나는 가문바구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4등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절대사명이란 우리의 인생을 가치있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사명을 알고 그 안에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있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또 사네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에 위해 살지 않고 장차 들어갈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의 상급인 영원고원과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축만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사명을 발견하며 나의 인생의 최고로 의미 있고 행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기도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의 기도입니다 4등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토요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감난원이라는 곳에 돌아와 한 다락방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선 예수님의 열한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들의 아우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었고 전체가 약 120명 정도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죠 꾸준히 기도를 계속한 상태를 말하고 또 응답이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의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찾게 되며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유한복음 19장 30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성령 충만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자신의 무능과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무능 절대 속지 마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공간을 초월해 237 찰린 빛으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전도자의 특권을 누리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예원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는 하지만 이 전도 선교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들의 절대 사명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특권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도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24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전도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다락방이 어디인지 또 나의 기도의 다락방 골방은 어디인지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이 아침 새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로 성령 충만 얻는 귀한 아침 새벽 기도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시고 우리의 777 언약의 이정표 속에 24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내가 넓혀야 할 장막터가 어디인지 확실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